자 매주 나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계시죠 디파이농부 조선생님 계십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선생님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뒀는지 팔로우 파느라고 정신없게 지냈습니다 이걸 누가 요요라고 얘기하던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요 요요는 재밌기나 하지 이거는 뭐 잘못하면 돈 잃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괜히 거래했다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디파이를 잘 이용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버는 건데 우선 첫 번째 주제가 우리 디파이농부 조선생님 갖고 오신 첫 번째 주제가 솔라나 얘기입니다 솔라나는 과연 또 한 번 빔을 쏠 것인가 어떤 장점이 있길래 뭐 이런 주제인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뭐 솔라나가 굉장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솔라나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미국에 있는 분들만 이제 솔라나를 굉장히 좋은 기술을 활용한 어떤 블록체인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캐시우드가 최근에도 솔라나는 굉장히 빠르고 또 효율적이다 심지어 이더리움보다 낫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하면서 솔라나의 어떤 가격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이더리움은 수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에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체인을 어떻게 보면 체인에 기록된 정보들을 함부로 위조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솔라나는 생각보다 노드가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화에 굉장히 가까운 쪽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보다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블록체인을 왜 쓰는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부정적인 좀 견해를 갖고 있어요 저희 그 방금 소개해드린 블록페스타 2023에 솔라나 쪽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솔라나가 이제 긍정적인 면도 좀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지 이런 거는 블록페스타에 오시면 그 솔라나 재단 쪽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냥 기분 팔아서 바로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댓글 다십시오 자 두 번째 주제 크립토 마켓의 회복세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뭔 값이 올라가요? 조 선생님?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요즘 많은 변화가 사실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 상승에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변화를 많이들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놓친 부분을 좀 팔로우 드리고자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거래소로 들어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하락상을 겪었을 때만 하더라도 거래소 유입이 사실 순 유출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순 자본 유입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트코인이나 혹은 비트코인 같은 토큰 혹은 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이제 시사하고 있는 거죠 주식 시장은 고객예탁금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고 있고 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안 사고 있는지 사실 이것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USDT가 사실 시장 점유율 70%가 넘어갔습니다 테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테더라고 하는 거죠 매번 이슈가 있었던 테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된 게 뭐냐면 BUSD가 미국에서 사업을 접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BUSD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BUSD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죠 바이낸스랑 팩소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발행사가 같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탑3 안에 들어가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USDC는 기존 올해 3월에 실루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10%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에 묶임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했었어요 그러므로서 USDC가 시장 점유율을 USDT한테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USDT가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메이커 다우는 뭔가요? 또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지금 메이커 다우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이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채에서 나오는 금리를 디파이 디파이 내에서 자기네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예금 이자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금 이자로 8%에서 5%를 준다 이런 어떤 내러티브로 많은 사람을 유치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디파이 내에서 사용되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온체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다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은 제가 알기로는요 선생님 메이커 다워의 다이는 원래 그런 하드캐시 이른바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한 개가 1달러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다이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이는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해갖고 1달러에 수렴하는 사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라루나도 그런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테라루나도 조금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는 죽지 않고 살았는데 오히려 다이가 지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국채 매입하는데 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하면 테더, USDC, 메이커다워에 다이 이렇게 3도 마찬가요? 일단 크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BUSD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고 다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좀 의미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모두의 말씀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간다 이게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시장 순유입 동향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수치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까지 순유입된 양이 한 5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이제 몰려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전체적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도 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즉슨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 시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달러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은행 계좌를 통해서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뀐 다음에 그걸로 거래소를 보내서 거기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5조 원 정도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아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아재냐면 이제 사토시 나가모토 레벨에서 보면 사실 비트코인 백수가 나올 때나 이럴 때는 굳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아이디어도 없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살 때 굳이 그걸 거래소에서 꼭 사야만 돼 왜냐하면 P2P인데 나하고 조선생님 사이에 물건 괴로워야 할 때 비트코인을 쓰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뭘 사야 되고 이런 게 없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도대체 약간 박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또 한 역할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 변동성을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이었죠 기존에는 기억하실 겁니다 뭐 2017년도 뭐 그때쯤 하더라도 이도리움이 이제 뭐 200달러 미만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루에도 이도리움이 뭐 10% 상승 하락을 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옴으로써 자신들이 이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단이 생긴 거고 그걸 활용해서 투자에 적용한 것이죠 투자 전략에 근데 이제 나중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파생 상품 거래할 때 뭐 종잣돈으로 쓰인다거나 증거금으로 쓰이고 뭐 이런 역할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이거를 원래 그런 정도가 아닌데 응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갈 텐데 그 전에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왓치트 김원장님께서 제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조건 우리 김원장님께는 선물 드립니다 댓글도 잘 달아주셔서요 선물 드릴게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따로 댓글에 메일 보내시는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자 조 선생님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비트코인을 둘러싼 거짓과 진실 아홉 가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네 지난주에 이제 가장 이제 해외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피델리티 인베스먼트 자회사인 이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기존의 비트코인을 이제 비판하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비판하던 논리 아홉 가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반박하는 이제 리포트를 그 시장에다가 그 냈습니다 배포했습니다 피델리티는 우리가 아는 그 피델리티죠 자산운용 의사 굉장히 큽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뭐 한 다섯 번째로 큰 자산 운용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자 그럼 아홉 가지를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많은 비난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잖아요 근데 점점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고 또 투자 상품으로서 혹은 파생 상품으로 기초 자산으로써 이제 사용됨으로써 이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써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재미있는 구절인데 뭐냐면 결제 수단으로써 비트코인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비판이었죠 근데 이번 레포트에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그 다음 비트코인을 애플 투 애플로 1대 1로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세트먼트라고 하죠 결국 저희가 이제 카드를 쓰면 그 대금 자체가 이 길에 결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세트먼트가 사실 그 즉시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세트먼트가 즉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다른 결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세트먼트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채권도 서로 사고 팔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그게 겉으로는 영수증이 나왔기 때문에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카드 점표를 카드 회사에 보내고 카드 회사가 그거를 수령해서 뭐 돈 주고 이런 게 뒷단에 좀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카드를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면 말이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블록 하나 만드는데 10분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도보다는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써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옹호하는 그렇게 글을 적었고요 세 번째로는 환경 파괴죠 그래서 환경 파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해서 이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39% 정도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산업보다도 화석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었습니다 뭐 맞죠 그럴 측으로 따지면 전기차 다 없애버려야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하긴 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건 경쟁사에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라는 것에 의해서 좀 반박을 했는데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네트워크 효과 탈중앙화,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경쟁사가 비트코인에 대체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다른 어떤 코인이나 토큰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네트워크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네트워크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이미 비트코인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 대체하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생님 지금 몇 가지 했죠 우리가? 우리 이제 한 네 가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빠르게 나머지 정리해 주시죠 네 나머지는 사실 전부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주제 당국이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담보, 신용담보 하지 않아도 결국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고 가치가 우상향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결국엔 나머지 주장들의 논리였습니다 네 뭐 지금 피델리티가 얘기한 아홉 가지 반바 이게 사실은 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또 탈중앙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서 편하게 얘기한 건데 어떤 거는 어 이거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렵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어 이번 주말에 정말 아까 수능 수학 문제 풀듯이 조근조근 그걸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면 아 이렇게 금융을 볼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하고 같이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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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